경북 영주에서 외래종 파충류인 사바나 왕 도마뱀이 발견됐습니다. 지난 27일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영주시 사료공장 내에서 아프리카상 사바나 왕 도마뱀이 발견됐는데요. 소방서는 공장 내에 1m가 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공장 관계자와 함께 보행용 장비를 이용해 신속하게 포획에 성공했습니다. 보획된 도마뱀은 다 자라면 몸 길이가 꼬리를 포함해 약 1.3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도마뱀으로 알려졌습니다. 소방서 관계자는 외래종 동물이나 파충류 등이 나타나면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물건을 던지거나 걷어차는 등의 자극적인 행동은 공격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119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앞서 영주에는 지난 24일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인 그물비단뱀이 발견됐고 지난달 13일에는 인근 하천에서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